야, 에브리드, 에브리드, 에브리드! 뱀어, 위기의 엑시지 스타! 아, 그럼 네가 좀 무서워, 그냥 봐. 카메라 몇 초인지 보여주세요? 오, 진짜? 오, 다 같이! 하, 정말! 야, 슈퍼! 야, 감사합니다. 예수의 경선! 야, 너희 몇 초야? 이 초를 얘기해도 되는 건가? 다 보여줬어 지금. 우리 90초에다가 지금 20초. 이게 뭐지? 아 110초? 1분 50초. 아 우리가 10초 치고 있네. 저는 그래서 밥 먹는 걸 110초 만에 먹는 건 줄 알았어요. 근데 너 먹는 걸로 보여줘. 아 우영이가 높이보다 예술로 가는 바람에. 할 거 아니에요. 50초야. 아 그럴 거밖에 안 돼. 니네 맨 초냐. 성랍지는 50초라고요? 어. 아 진짜 50초밖에 안 된다고? 아 합쳐서 50초밖에 안 된다고? 근데 이걸로 뭐 하면 돼요? 모르겠지만 많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. 많을수록 좋겠지. 아니면 끝까지 뭐 예술로 가요 형?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. 뭐 쳐가 돼요 예술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유리 타게 4, 5로 가느니 그냥 꼴로 가자. 예술도 가자. 얘 때는 금수보다는. 뭐야 저거? 족자매 여왕이다. 아 진짜 많아. 뭐야. 형 형이 뭐예요? 형 오늘 축구예요. 나は singular을 안 carrot to nature. 형님 누구 생일이에요. 아니 뭐 하는지 모르겠네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요. 아니 이거 뭐야. 여러분 여기는 충북대학교입니다. 이번 미션은 방학이 끝나가고 있는 충북대에서 벌어지는 청춤 피구입니다. 자 근데 이번 경기는 팀 대항전이 아니고요. 21명 전원이 피구 라인 여기 안에 들어가셔서 외부에서 날아오는 피구 공을 끝까지 피해서 살아남으셔야 됩니다. 진짜 좋으시네. 야 말도 안 돼. 진짜 좋으시네. 야 말도 안 돼. 안 돼. 저건 어떻게 피해. 아니 이걸 어떻게 피해. 와 맥북이야 맥북. 여러분에게 허공을 건드려줄 사람들은. 방학이 끝나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충북대학교 학생들 50여 명입니다. 여러분 진정하세요 화내지 마세요 제발. 진정하세요. 이 50여 명의 피구 공격을 끝까지 피해서 살아남은 한 팀만이 승리입니다. 결국은 제일 먼저 탈락되는 팀이 생겨가는 거예요 아시겠죠.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자 도미스가 죽어요 형. 이걸로 안 던져있네요. 어 쥐! 어 쥐! 너 왜 이렇게 뛰어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. 아 야 잠깐만요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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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잡아. 마구다 마구다. 마구다 마구. 아우 진짜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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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